저희는 그냥 한우물만 파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데뷔할 때 쯤에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 거의 많이 없었죠 그쵸? 아 많이 없었던 걸로 저희만큼 세게 나오고 이런 뭔가 느낌이 없었는데 그래서 뭔가 저희는 한 번에 팍 이렇게 물론 지금도 막 이렇게 이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팍 못 가고 진짜 이 색을 인정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조금 조금씩 올라온 것 같아요 저희가 중간에 살짝 다른 색깔로 틀어질 뻔도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뭔가 다른 것도 한 번 시도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에 했는데 다시 그럼 원래 색으로 돌아왔고 그것만 계속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색이 된 것 같아요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런 거는 회사랑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? 충분한 이 건강한 미팅 자리가 많이 오고 가고 미팅도 있어야 되고 또 저희도 데뷔 초 때 저희들끼리 그냥 따로 시간을 내서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 팀의 방향성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저희끼리도 막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하면 회사가 지금 좀 갈패 이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섞고 막 이러다가 지금의 색깔이 막 나온 것 같아요 그것만 계속 해가지고 그렇습니다